휘농 움직여 보라 토이셔뷰 안녕 오늘은 느낌만 만지고 맞추는 거예요 대신 촉감으로 맞추고 제일 많이 맞춘 사람한테 선물이 있습니다 보람이하고 또치가 한편이고 코난이 한편입니다 자 그러면 눈 감아주세요 네? 보면 안됩니다 잘했어요 야 보고 이러지 말자 네 눈 넣어주세요 뭐야? 나 못 만지겠어 야 그만 좀 만져보세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브로콜리 인정해 아 무슨 말한거야? 아 무서워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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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노치 보람팀 헬스 코난이 안된다 너넨 자 넣습니다 넣어주세요 너 너 넣어주세요 가루가 있어 가루가 있어 가루가 정답 정답 모래 모래 네 포금 포금인가 먹어봐도 돼요 아 안돼요 안돼요 아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돼요 다른 친구들 다뤄요 아니 먹으면 안 씨 달아 달아 정답 정답 도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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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집 도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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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도넛집 까매기 까매기 정답 팔이 안맞아요 자, 이거는 마친사람 하지마! 나도 먹고 싶은데 칫! 못먹어! 자, 눈 떠주세요! 아, 저 물었어요! 아, 저 물었어요! 물었어, 사랑이다! 곱게 곱게! 땡! 저 물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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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네, 장난감인데 어, 장난감이라고요? 움직이는 장난감 키라이러스 알았어요?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눌러져서 코난이 눌렀구나! 코난이가 눌렀나보다, 아까 이렇게 손 넣어주세요! 이거 좀 맞춰야 되는데, 씻어? 보여주겠지? 과감하게 잡아볼까요, 과감하게? 어, 남자! 남자! 으악! 발톱 발톱이야!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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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 모르겠어! 오빠, 너 해봐! 여기는 찐떡찐떡해요! 왕꽃토리! 왕꽃토리! 네! 어, 나 정답! 바나나 젤리! 바나나 젤리! 바나나 젤리! 바나나 젤리! 아, 좋다! 아, 근데 너무 주물주물! 아, 주문물! 아, 주문물! 아, 누가 먹어! 이거 먹자! 아, 이거 누가 먹어! 아, 이거 누가 먹어! 안녕! 자, 눈 떠주세요! 자, 제가 언제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차가워요! 차가워! 차가워! 이거 차갑고! 오, 차갑고! 오, 차갑고! 물기가 있어! 오! 들어오지! 오! 오! 아, 그럼 혹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 오! 드라이아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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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드라이아이스는 손 기어요! 아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만져보세요! 잘!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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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포켓, 나 포켓! 여기! 다리다, 다리! 다리고! 포켓! 오! 포켓! 오! 포켓! 땡! 침깨가 아니라고요! 침깨이 있는 침깨 아니에요! 이거 침깨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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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그럼 가재! 니낭네! 가재예요! 아! 맛있다, 나 보라마! 진짜또! 어머! 가재였구나! 근데, 얘도 보다보니까 딸나먹고 싶어가지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마지막이라, 초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눈 떠 주세요! 이번엔 동점이야! 이번엔 잘해야겠다! 이번엔 거의 결승이에요 그러면 손 넣어주세요! 손 넣어주세요 뭐야? 어머! 무슨 도치인가? 무슨 도치 아니야? 무슨 도치? 표준표 줄게! 따가워! 따가워! 아! 안 따가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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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어! 뾰족한 거 아니에요? 뾰족한 거 아니에요? 찍기를 하고 있어! 손이 있어! 만져보지도 않고 선인장 이러고 있어!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여요! 보람이 손인가? 움직여요! 아! 아! 정답! 정답!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니라고? 알았다!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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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같이 생긴 파인애플! 망고! 그거 같아! 난 한 번만 만져볼게! 반죽해! 뭐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이거 알지 맞다! 도라인아플의 파인애플 용가! 용가? 냉농 냉농!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자르면 안에 하얀색의 씨박힌 바위 그거잖아요. 친구들 이게 뭔지 어떻게 안 나요. 겉모습이 너무 생소하다 그치? 자 오늘 이긴 팀은 보라미 떠치! 잘 돼! 잘 돼! 근데 친구들 이거 진짜 아는 친구 있어요? 저는 몰라요 이거. 뭐야 이게? 자 오늘은 정말 다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 거치도 예쁘게 매니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나요. 안녕! 안녕! 새로 보람주고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람보 람보! 아 뜯어보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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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뜨거운! 이쪽으로